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어 수어도 많이 줄었어요. 원래 설날 이후 바로 대기어에서 출강을 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휴강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태원 사태를 보면 올해 출강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출강 없으면 중국어 선생님들이 다 낭종시우스 낭종시우스로 될 거예요. 아무든 좋은 환경든 나쁜 환경든 관계없이 열심히 살아야죠. 그쵸?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동안 잘 이용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종결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중국어 또에 대한 문보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형사할 때는 많다는 듯이며 부사일 때는 얼마나 의미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또에 대한 문보를 같이 붙이면 얼마나 뭔가는 듯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답할 때는 실향사로 대답해도 되고 그냥 거리로 대답해도 돼요. 예를 들면 공 slashers 공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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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influence 공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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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좋아요, 이게 뭐죠? 거의 10 그리 аем 얼마나 커요? 얼마나 커요? 당연히 주어 자리에서 사랑 놓으면 당신 몇 살이에요? 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단골 또다? 이거 단골 또다? 니 또다? 니 또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다음 문장 다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얼마나 돼요? 더 가오 더 가오 니 또 가오 워 1미 8알 니 또 가오 워 1미 8알 얼마나 깊은가? 더 가오 더 가오 더 가오 大概两米深 这条河多深 大概两米深 얼마예요? 多少 多少 多少钱 一万块 多少钱 一万块 몇 kg 몇 kg 예요? 多少 你多重? 你多重? 四十五公斤 你多重? 四十五公斤 三十 dés了 多少钱 多重? 多少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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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不ruffy 한글자막 by 한효정